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식품의 김순자입니다 일단 한성식품 소비자께서 다들 아시겠다는 한성식품 기업부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성식품은 86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자마자 아시안게임에 저희가 납품을 했고요 88올림픽에도 납품을 하고 201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게임 그리고 인천아시아게임, 이번에 평창까지 국제적인 게임을 도맡아서 할 만큼 저희 회사의 김치를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회사는 물론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산 100% 농산문만을 사용하여서 전 공장의 해수업을 받고 그리고 또 ISO 22,000을 인증을 받아서 생산, 제조, 유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그리고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국내외 25권의 특허를 받아서 해외 26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즘 이렇게 김치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식품을 소개하실 때 전량 한국에 이렇게 해서 재배했던 이런 농산물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100% 농산물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다가 또 저는 경기도에서 인증해주는 지마크 지마크를 하고 또 전통식품 농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해주는 전통식품을 인증받고 또 저는 전통식품 김치명인 1호이고 또 식품명장 1호이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국내산 100%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그것을 역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와서 조사도 받고 또 그거를 확인도 하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소비자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검사를 하셔도 아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게끔 전국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초반부에 이런 얘기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김치와 관련된 각종 음식 관련된 난리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가장 소비자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김대표님한테 당혹스럽더라도 얼만큼 신뢰받는 기업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문부터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한성식품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아주 명문 기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창업적에는 저도 깜짝을 냈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었었다면요? 예, 여직원, 일반 여직원 한 명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작을 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을 정식 고용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정식 고용을 못하고 그냥 필요할 때 일당으로 아주머니들을 일을 불러서 일을 했는데 여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일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매도 하고, 영업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다가 저희가 10월에, 6월에 오픈을 했는데 10월에 아시안게임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저희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을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는 아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게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계 위상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체육경사 이렇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라든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녹여서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사실 한국 하면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신뢰받지 못하고 거기에 사건 하나 하면 게임 자체가 사실은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좀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 회사를 좀 이렇게 86년서부터 이렇게 짧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그 과정 한번 전체적으로 스케치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가 86년도에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아시안게임과 88년도에 올림픽게임을 치르면서부터 이제 사업장은 확장이 됐는데 인력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첫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농산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배추가 한 폭에 500원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나가봤더니 이게 2천 원, 5천 원이 됐는데 하루를 써야 되는 물량을 사야 되는데 가지고 나간 돈이 살 수가 없을 만큼 비싸지고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태풍이 와가지고 배추가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입찰은 받았는데 만들 배추가 없어서 정말 그 시장 바닥에 비를 맞고 돌아다니다가 주저앉아서 울은 적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시장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산지로 내려가서 산지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종자서부터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에 맞는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게끔 산지 계약 재배로 하면서 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15kg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많은 양을 납품하기 시작을 하면서 호텔과 단체 급식, 학교, 병원, 관공서 이런 데로 확대해 나가면서 백화점, 유명 백화점들도 이제 저희 제품을 가서 진열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키워나가면서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로 저희가 나가서 이제 박람회에 나가 보니까 김치들이 전부 시커멓고 빨갛고 그 냄새 나는 김치들만 가득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한국의 김치가 이렇게만 소개돼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특허를 내기 시작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냄새 나지 않고 이렇게 여기 있는 깻잎 말이나 이런 김치처럼 보라색과 노란색과 하얀색 그리고 냄새 나지 않는 그런 김치들을 개발해서 이제 수출도 시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오늘날 이렇게 한성기업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어려운 데서를 지금까지 사업을 읽은 데에는 오로지 이제 사실 그 한성 식품의 어떤 어떤 김치라든가 이런 맷의 맛 같은 거 결국 이제 음식이라는 건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 신뢰 이런 건데요 결국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이 한결같은 맛 유지 이 한성의 다른 업체보다도 굉장히 기업을 평가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재료가 그때그때 기원에 따라서 전부 다르면 이렇게 한글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이 이제 목적이죠 한데 이윤을 우선 첫 번째로 꽂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식하리만큼 이윤은 뒤로 제끼고 품질에만 목숨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익은 남기지를 못해서 우리 한성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에게 연봉을 많이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는데 이익은 못 남기지만 품질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재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를 늘 함께 쓰려면 역시 그것도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양심인 거죠 신뢰 거래처에서 와서 보고 고객분들이 직접 지켜보지 않아도 늘 고객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한결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 제품이 원재료가 당도, 수분, 질감들이 틀려지는 것은 제 노하우로 기술로 늘 모자르는 건 보태주고 넘치는 건 덜어내면서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성식품의 앞에 이렇게 촉해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소비자를 위해서 독특한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을 읽으시면서 워낙 일관성 있게 신뢰를 읽고 좋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 제품들 하나하나가 아주 세계에서 아주 이런 독특한 제품이라면요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제품들은 우리 전통 김치예요 배추김치, 알타리김치, 파김치 이런 김치들은 우리 나라의 전통 김치고요 그 앞에 있는 김치는 네모가 난 가게들은 김치는 깨님, 양교추마리김치, 미니 롤버쌍김치 미역마리김치, 치자마리김치 이런 제품들은 특허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밖에 없지만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특허김치 제가 그때 아주 좀 이쁜 김치, 냄새 안 나는 김치 특허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 김치들이 효자 상품이 돼서 세계에 나갈 때, 세계에 수출 나갈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톡톡한 김치로 그들에게 교두부 역할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전통 김치까지 수출을 하는 효자 상품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제품들은요 우리 대만의 코스트코에 나가고 수출 나가는 제품들 코스트코에? 코스트코에 나가고 있어요 그 제품들이 포장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김치도 현대의 어떤 구미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네 퓨전푸드라 하리네 네, 그래서 전통김치, 퓨전김치, 특허김치, 건강김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치를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담아먹던 시대이기 때문에 김치를 사 먹지를 않았었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이 김치를 사업하려고 시작했던 게 세계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세계는 이 김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음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도 꼭 실천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갔을 때와 5년 전에 갔을 때와 3년 전에 갔을 때와 올해 갔을 때와 세계인들이 김치를 보는, 접하는 태도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년 전에 갔을 때 냄새 나니까 이거는 여기다 놓지 말고 냄새 나면 안 되고 이거를 제일 먼저 했는데 김치,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라고 우선 먼저 하라고 그럴 정도로 이게 달라졌고 김치라는 것이 써 있으면 고개를 살짝 들고 미소지면서 살짝 고개를 돌리고 가던 미국인들이라면 김치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만 봐도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서 온 김치를 정말 만나고 싶었다 먹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김치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식품 이미지가 아주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케이팝으로 케이푸드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이 알려졌을 때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서는 더 많이 더 많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성식품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김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도 워낙 유명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건강식품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김치 제품을 이렇게 전인화시킨 게 일부러 그래도 헌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제품을 전인화시키면 지금 방송 이렇게 방송이 시작된 지 한 10분이 넘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치 냄새는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나거든요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기업이 나름대로 독특한 노하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사실 인식허기가 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식품이 아닌 입장에서 한성식품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인 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성식품이라든가 김 대표님의 해외 공략 전략에서 어떤 스트롱 포인트 강점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좀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저희 김치가 색깔은 고운데 맵지가 않다 그런데 짜지가 않고 강하지가 않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마늘향이나 이런 젓갈 냄새가 진하게 나질 않는다 그런데도 김치는 참 맛있다 다른 김치들하고 다 시식을 해보니까 가장 월등하다라고 이것이 선정이 되더라 그래서 선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김치가 이렇게 다른 김치들은 한국에서는 젓갈도 많이 넣고 마늘도 많이 넣고 고춧가루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냄새도 강하고 그래야 재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렇게 다 부드럽고 이렇게 향이 진하지 않으면 맛이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들을 해서 이걸 테스트들을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씩을 쭉 하는데 그런데 이게 김치가 익으면 맛이 더 있더라 그 비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 김치를 선택을 했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비법은 그 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는 그게 바로 노하우죠 손맛,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한 번 과정을 더 거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공정이 들어가면 원가가 올라가죠 그게 귀찮으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략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 과정을 다 그냥 직접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혁신성장, 또 국정의 제일 목표인 일자리 창출할 때 기업이 주변에서 좀 많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 주변에 내가 기업의 소재에 있는 명문학교보다는 소재에 있는 이러한 이렇게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한성시킴이 지금 부천에 지금 있죠 그런데 이제 김 대표님이 부천 김치 테마파크에서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사는 부천에 있고요 충청북도 진천에도 있고 충청남도 서산에도 있고 이번에 강원도 정선에도 하나 새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김치는 기계로 다 할 수가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다 이게 손으로 해야 되니까 고용 창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에 제가 2007년에 명인이 됐고요 2012년도에 명장이 됐습니다 전통 명인과 식품 명장이 됐는데 그 명장이 되면서 나도 정부에서 저를 인증해주는 이런 것들을 나도 이제 재능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천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준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조금 지원을 받고 저희가 보태고 해서 김치촌을 마련을 해서 학교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다가 김치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 비법을 가리키는 명인 코스가 있고 일반인들이 아기들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3살, 4살, 5살, 6살서부터 이제 어른까지 외국인들까지 누구나 다 신청만 하면 거기서 이제 소정의 대금을 조금만 내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문화와 역사와 김치를 배워가지고 가는 그런 테마파크를 했는데 거기에서 1년이면 한 5, 6천 명이 다녀갑니다 그렇습니까? 5, 6천 명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중에 아기들이요 어린이들이 거의 5, 6, 10%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김치를 만졌던 아기들은 그 다음에 김치를 꼭 먹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김치를 만들어서 아니 체험해서 김치라는 거를 머릿속에 심어주고 또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우리나라 농림산업부에서 만든 김치산업법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교육기관 1호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그 체험을 시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준 곳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기업 내부적인 문제를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함께 통합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김치라는 부분이 사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산업인 블루오션 시장이나 레드오션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업을 읽은다는 것은 우리가 시청자분이 지금 김대표님을 통해서 한성식품이라든가 김대표님의 개인적인 강점을 통해서 잘 아셨겠다는 사실 그런 시장에서 40년, 30년 이렇게 읽어오는 데는 나름대로 독특한 기업 문화라든가 또 경영 철학이 있으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거 지금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희 한성식품의 기업 문화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뢰입니다 먹는 먹거리가 중요한 때에 그냥 먹고 맛으로 끝내고 팔고 파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먹고 먹고 나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또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전통식품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저는 명인 명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려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식품이 종에서도 김치는 너무 힘들어서 사명감이 없으면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정말 이거 내가 지켜야 되고 건강하게 맛있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고객에게 보지 않아도 언제나 내 가족에게 주는 제품처럼 정성을 다해서 위생적으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뢰를 해 주셔서 33년, 횟수로 33년이 됐는데 33년 전에 거래가 시작된 분들, 분들이 아직도 다 거래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는 한성의 문화는 가족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20년 넘고 15년, 20년 넘은 분들이 중간 관리자분들 거의 7, 80%가 됩니다 그래서 3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25년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함께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노사가 따로 있고 너, 나가 따로가 아니고 함께라는 가족,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함께 해 줬기 때문에 오늘 한성이 있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는 가족 문화와 신뢰의 철학으로 신형을 지켜야 되는 게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성의 기업 문화 또 사와 노를 굳이 구별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문화, 이런 것이 한국에서의 작금에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가족 문화, 우리라는 문화 하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데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김치료도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대기업 위주로, 제가 이름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성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기업에 비해서는 기업 규모가 좀 작은데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런데 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좀 뭐라 할까요 그쪽에 좀 넘겨서 이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그냥 한성식품은 한 33년 동안 유지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어려움을 몇 번 겪을 때마다 프로포즈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아마도 그걸 넘겼으면 저는 육신과 정신은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거를 포기를 하면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려움도 아마 그런 힘으로 제가 고비고비마다 이겨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받을 때마다 순간적으로는 좀 그래 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역시 굳건하게 정말 한 번도 전체가 흔들려 본 적 없이 지켜야 된다는 생각 우리 한성 가족과 함께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시정자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업문화하고 직원들 생각하고 고객 생각하고 또 그때 당시 어려움마다 대기업에 유혹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김대표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리시는데요 제가 지금 시정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고 김대표님의 눈물을 좀 닦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눈가에 좀 눈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저도 저도 굉장히 좀 한성식품이 왜 이렇게 잘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김대표님의 저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표님 또 어려운 한문을 거쳐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혁신성장이 뭔지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글로 풀어보면 글 어기어기에 그 뜻이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찾아서 그거를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김치가 무겁고 냄새 나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간편히 용이하지가 않은 것을 이거를 가지고 동결 건조시켜서 이거를 과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에다 넣고 다니고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그냥 지퍼에다 넣고 다니다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TV 보면서 또 먹다가 식사하러 갔을 때 아 나 외국에 나갔는데 김치가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컵에다 붓고 찬물을 부으면 얘가 생김치가 됩니다 생김치로 환원이 돼요 유산균까지 살아납니다 근데 김치국이 먹고 싶다 그러면 뜨거운 물 달라고 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김치국이 되고요 김치찌개는 뜨거운 물을 조금만 부으면 김치찌개가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산업화시켰을 때 혁신성장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제품에 대해서 호기심이 나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오늘 대목 중에 눈이 번쩍 하시는 이런 식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때 좀 이렇게 김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한성식품이 지금도 잘 익혀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시청자 여러분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성식품이 대한민국에서 창립하여서 33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우리 많은 대한민국 여러분들 고객 여러분들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에 함께하는 가족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국민을 위한 그리고 고객을 위한 건강 제품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우리 한성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언제나 성실하고 그리고 위생적인 좋은 제품으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에 수출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김치가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나 콜라처럼 손에 손에 들고 어느 곳에서나 즐겨 먹는 김치가 될 수 있는 식품으로 발전화시켜서 우리나라의 김치가 세계 곳곳에서 위상을 날릴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까지 여러분들 맛있는 김치 건강한 김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성식품의 김진아 대표님 개인적으로 명인 명장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호소는 아마 그 대목은 또 한 차례 저도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자리가 방송국이 아니라 이렇게 관객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방송하는 자리라면 모두가 일어나서 김승자 대표님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좀 어렵게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성식품의 김치다 대표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인터뷰 내내 사회의 감동을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시청자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